저 건체물 자체가 동양. 석인하님. 고객님 운동화 끈이 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팀장 뭐예요? 우리 이런. 고일러 출근. 알렉스와 알렉스. 여기. 이거 보려고 1시간 봐놓은 거예요. 이거 하면 유쾌인데. 답답하네, 얘. 이게 너에게 줄 선물이야. 고일러 출근. 알렉스와 알렉스. 진심이에요? -"이게 뭔데요?" 낮은 자세로. 고일러 출근. 잘IN스. 설계자님... 감사합니다. 여기요, 여기요. 다 풀렸어요. 일어날 생각하지 마시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평가자와 설계자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100회가 되니까 이 그림을 담을 수 있구나. 표정 찍고 있어요, 표정. 뭐 하시는 거예요. 뒷면도 이렇게 따야 해서. 이야. 의리 점수 평가 불가야. 이렇게 몸으로 때웁니다. 빡세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수, 우리 명수.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포토 타임. 포토 스팟으로 가시죠. 한눈에 들어오는데. 진난다, 진난다. 진난다, 진난다. 자, 우리 여러분들 포토 스팟입니다. 미니 에펠탑 이 호수를 담을 수 있는. 가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분들 모시고 원, 투. 더 짰네. 네, 큐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함께해요. 기자분들 많이 오셨어요. 우리 한혜진 양을 담기 위해서. 원, 투. 일단 공기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그리고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은 날씨가 여행하기에 너무너무 좋았고. 정말 휴양지에 온 듯한 느낌을 그제서야 조금 받았어요. 평온한 느낌이. 워낙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정말 소화시키기 좋은 그런 호수였어요. 그리 점수. 그리 점수. 그리 점수. 하나 더. 자, 둘, 셋. 넌, 누군지. 우린 나를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마신다. 저는 이렇게 마신다. 저는 이렇게 마신다. 저는 이렇게 마신다. 여러분이 잘 bonding한다면. 자,를 이렇게 마신다. 지금 이렇게 마신다.